또 다른 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을인들입니다. 왔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특집테마는 럭셔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풍찬 노숙하고 아무거나 자고 아무거나 처먹고 했잖아요. 오늘은 완전 달라요. 이거지, 이거 형색이 더 남녀해졌는데. 아니야, 아니야. 오늘 진짜 럭셔리 특집인데요. 그래요? 어? 이 장소는요 지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여기에 어? 홀도 있고 가봅시다 일단 가볼게요 오늘 얼마나 럭시일한지 보시면 알아요 어 약간 탐색을 해본 다음에 어디서 머물것인지 셰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나무 저게 나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서 가볼까요? 저기서 가보자 그곳이 무슨 편의점에서 가면 일회용 용기 하나 있고 까봐 한 번 아야야야야 그리고 익스트라 콜드콜드 야 이거 양말 신어라 야 이거 신어 야 양말에! 양말에 뭐가 있어! 부자와 성공이래요 야 이거 신어라 내가 신어야겠다 우리가 신고 물 냄새나 물 냄새 물 그거 있잖아 물 이끼 냄새나 부자와 성공 되겠습니다 아 또 있어 또 있어 야 이거 보물찾기야 야 부자와 성공 야 이거 좀 젖어있어 이게 우리같이 거롱뱅이들한테 발 조심하라고 여기 자갑하시니까 벌레 많고 그래가지고 그거 버리고 왔네 그래서 이동을 합시다 잠깐만 보물 또 있나 보자 보물 야 야 보물 야 이거 갖다가 이걸로 뭐해 재밌는거 보여드릴게요 내가 아 이런게 있네 뭐야 이거 흐른다 막 저 나무인들 한 번 가봅시다 여기 괜찮다 여기 야 괜찮지 않아 여기? 여기 좋은데? 아 여기 앞에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여기 괜찮죠 여기 그늘 있고 그늘 여기도 그늘 야 괜찮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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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서 잘래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 여기 있고 뒤들어봐 바로 옆집 옆집 야 102호 해도? 여기가 더 깨끗하다 여기 내가 여기서 잘래 저 절로가 네 그래 박시를 만들어 봅시다 알겠죠? 야 이게 뭔지 아 아 아 아 좋다 아늑하다 아 아 따뜻해 아 아 아 아 아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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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지마 야 하지마 개새끼야 왜 이봐 안전거리 하는거 아니야 지금? 오늘 여기서 여기서 잠을 잘거야 잠깐만 무슨 벌레가 있어 오 오 오늘 같이 같이 자는 친구 아니야? 우리 집에 왜 왔니? 아이씨 어머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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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라고 했죠 저희가? 럭셔리 특집 이거 보이십니까? 이런게 들어왔어요 여봐 여봐 자 여기 아래 뭐가 들어 야 덥다 야 이 한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어 시원해 닫아 아 시원해 땀이 다 말랐어 여기 지금 서리가 꼈어 서리가 아니 위스키야 소주랑 막걸리랑 무슨 이상한거 탁 발효주 이런거 처먹다가 자매손 야 이 술 담근 자매가 어? 손맛으로 그냥 빚은겁니다 만원짜리 아니야 근데? 자 이걸 들고 다시 가겠습니다 보금자리 야 뭐야 제대로 들어 야 왼손으로 들어가지 뭐하는거야 내가 오른쪽 내가 왼쪽에 있잖아 야 이렇게 하면 니가 들어야지 왜 이렇게 아파 카메라를 나한테 들게 하지말든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아 이러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지 문워크 같아 문워크 아니 문어 같은데 그냥 이거 마치 그거 같다 우리 시골가면은 이야 일년에 두번씩 경로잔치 하거든 잔치판 아니냐 잔치판 뭐야 이거? 아 씨 뭐야 이거? 아까 내가 뒹굴다가 뭐야 근데 이거? 거머리 아니야? 거머리였다 으아 시체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씨 전방 수류탄 전쟁이야 자 이 타프가 왔다가 멋있는 쉘터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잘거에요 나는 나 어떻게 자는데? 너 돌에서 잘하고 타프 내꺼 아 저 나 혼자 잘꺼야 오늘 전 여기서 잘꺼구요 빡가능은 최저히 잘꺼입니다 각자 잘수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프를 줄 걸어놓는 데다가 걸어놓을거에요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소부터 하고요 평평하게 최대한 최대한 평평하게 천막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천막이 없습니다 자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겠습니다 물살이 높을 때 여기까지 물이 왔나봐요 이파리들이 타격이 걸렸어요 이거를 뜯어가지고 저 위에 천막을 써서 택 박아야돼 팩 박아야돼 팩 아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 너무 됐다 완성됐어 완성 여기 됐지 나도 완성했어 아 됐다 자 완성했습니다 저희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잘수있는 아늑한 공간 제가 혼자자면 외로울까봐 여기 지금 친구도 같이 있어요 하늘을 보면 적당하게 시야도 가려져있고 선선하게 바람통풍도 가능한 과학적인 집구조입니다 안으로 쑥 들어가면 자 비가 이렇습니다 자 뭐이십니까 아 그래 여기에 뒤에 큰 바위가 있어 돌 이게 자동으로 목침기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옆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네 인사드리러 왔어요 집이 굉장히 답답하네요 여기 보니까 뭐고 답답해요 여기 보면은 다 여기 지금 꽉 막혀있네요 지금 공기도 안 통하고 아우 좋다 표정 보세요 저 여기 자기적으로 지금 억지로 지금 행복해요 이러면서 아우 되게 좋아 와 여기 시야도 가려지고 여기 누우면은 아 여기 자는데 아 여기 진짜 별로에요 별로 자 자 누워볼게요 자 아저씨 노숙하면 안돼 여기서 아저씨 일어나세요 서울역에서 보시던 아저씨가 여기 계시네 일어나세요 빨리 오늘 새로 이사 왔어요 빨리 일어나 아 여기 주무시면 여기 주무시는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집 만드니까 진짜 덥네요 아 우리가 옥차로에 아이스박스에 물이 있지요 어 와 와 죽이네요 야 잠깐만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어허허허헣 야 여기 아 여기 지금 사탕재비지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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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여기여기여기여기 아 이게 사탕나무네 아 이거 사탕나무구나 아 그 말로 안된 설탕 와 이거 골라서 먹자 야 뭐 먹을래? 여러분 콜라 먹을게요 여러분 어 레알이야 레알 저희가 먹어봐야 돼요 이거 주신 거 안 이상했어 설탕이 왜 상해? 괜찮아 아니 설탕이 왜 상하냐고 먹을게요 가을이거든요 이제 이제 밥을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맛있는 럭셔리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다가 화로들을 만들게요 뭉크에 스크림처럼 생긴 이 돌 이쁩니다 우와 야 그거 어디다 놓으려고? 야 그건 콘크리트잖아 땔감있냐? 이거 주위에 나무가 없어 물론 저희가 나무를 벌목한다든가 무언가를 자른다든가 이러지는 않는데 태울 만한 게 없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 살아있는 거야? 이거 흘러나왔네 이거 아 이거 죽은 나무예요 여러분 자 당겨 보자 하나 둘 셋 야 내 집 야 내 집 야 내 집 야 내 집 내 집 요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야만인아 도구를 써야지 어? 좋게 응? 야 굽질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야! 어 ишь 아 어 야 날 부러졌어 야 날 부러졌어 나 야이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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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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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으아 으아 그렇죠 lied 와 으아! 불이 너무 안 붙어가지고요. 알코올을 좀... 어! 안돼! 뚜껑! 알코올을 좀... 어! 안돼! 뚜껑! 알코올 뚜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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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뚜껑 어떻게 해? 이걸로 막아야겠어, 이거. 박스로. 됐다. 야,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좀 더 올라온 다음에. 이제 오늘 럭셔리에 확인할 지죠? 근데 네 몸은 럭셔리가 치워, 임마. 진짜 기대할 만하지. 야, 비켜. 사람들이 역겨워하잖아. 야, 빨리 하지마. 야, 너 때문에 사람들 하면 끝단 말이야. 빨리 비켜, 아이 새끼. 제 몸 때문에 촬영을 못 하겠어요. 우와, 여기 기가 막힌 뗄감이 하나 있습니다. 도성아. 뭐야? 엄청난 뗄감. 뭐야, 이거. 쏘고서 그냥.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빨리 지금 말려야겠다, 지금 빨리. 위에다, 위에다 그냥. 이거 봐요. 쏙. 그냥 들어가, 쏙. 쏙 들어가, 쏙쏙쏙. 봐봐, 봐봐. 그냥 쪼개지네? 도끼질 해봐. 나는 도구로 쓰지요라고?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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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도구로 쓰지요. 뭐야, 이. 야, 이 멍청한 놈아. 이거 빼면 어떡해. 아, 진짜 이거. 공중탄 분어트리려고, 진짜. 어. 올리고. 올리고. 맞아요,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넣어야겠다. 아, 진짜 이거 멍청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넣어야겠다. 됐다, 됐다, 됐어. 아이씨. 잘했어, 잘했어. 됐어. 화로를 할 때 공을 엄청 많이 들었어, 지금 우리가. 땀나는 거 봐. 아니, 미칠 거 같아. 이거 보세요, 저 지금. 야, 땀난다. 도끼질 해가지고. 어, 야, 우리 냉장고.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땀 좀 말려. 에어컨.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진짜 시원해. 아, 시원해. 야, 들어가, 미친놈아. 아, 하지마. 아이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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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나무 좀 해봐. 너무 크다. 잘라. 잘라. 아아.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죠? 아, 아파. 잘 찢어지겠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무 불을 더 키웁시다. 네, 불 소식이라고 생각하겠다. 2000년간 갑으로 내려오던 우리 집안의 최고의 보물. 이 세수대에 갖다가 세계 최고의 럭셔리 음식을 선보이게 했다. 얼쑤. 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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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댕. 세수대야. 불 위에다가 착석 시킵니다. 엄청나, 엄청나. 엄청나. 야. 프리미엄 그릇이, 프리미엄 그릇이. 아니, 우리가 한 번도 지금 소고기를 화면에 닿아본 적이 없잖아. 냄새 맡아봐. 향기롭지? 어. 아름답지 않냐? 피 향기? 어우, 너무 향긋한데? 너무 아름다운 여행의 향기가 나는데? 한번, 놔봐, 놔봐, 놔봐. 맛있는 냄새 들리세요? 하나 더. 하나 더. 붙었어, 붙었어. 다 올리자, 그냥. 다 올리자, 그냥. 다 올려. 다, 다, 다. 피까지 올려도 돼, 피까지. 됐어, 됐어. 이거 뭡니까? 빠타, 빠타. 빠타, 빠타. 야, 빠타 맛있겠다. 빠타 샤부샤부. 좋아, 좋아. 좋아. 고루고루 만질러줘요. 좋아. 나도 먹어야 돼, 인마. 불이 약해, 근데 왜 이렇게. 내가 한번 불어줘야겠다. 야, 빠타 냄새. 냄새가 너무 맛있어, 냄새가. 뭐예요? 비닐봉지. 비닐봉지요? 저희 주시려고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우리 수박 강하지. 아, 담으시려고요? 저희 비닐봉지는 없고요. 장갑, 비닐 장갑.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저희 게스트예요, 여러분. 냄새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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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야, 야, 집게, 집게. 뒤집어, 뒤집어. 야, 고기 탄다, 빨리. 뒤집어, 뒤집어. 아니야, 이거? 후추, 후추, 후추. 야, 후추, 후추. 야, 빨리, 빨리. 야, 골고루. 골고루. 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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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실해, 우실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먹겠습니다. 아따, 됐어, 됐어. 우와. 미디움 레어. 응. 이거 먹어야겠어. 다 뜨거워, 다 뜨거워. 마가리 진짜 맛있어. 이렇게 마시는 육수는 처음이야. 야, 맛있지? 진짜 맛있지, 마가리. 약간은 개구리 다른데. 이거 달라. 아까폰은 아메리카. 요거는 오메리카? 오스트레일리카. 어, 이제 온갖 다 뜨거워. 우와, weiß인. 나이스. 나이스, 먹이좋. 네. 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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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다. 여기다, 어. 어, 뜨거워, 어, 뜨거워. Thursday. 자 오늘도 미디움 레고가 됐을까요? 아 아니야 웰던인데 아 약간 웰던 오버쿠키 됐네 이 정도 돼도 맛있을 것 같아 근데 호주산은 괜찮아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는 손에 얘는 올림픽 나가겠어 야 근데 왜 이렇게 고기를 먹는데 이게 운동하는 것 같지? 턱근육 올림픽 이런거 나가지 트레이닝용으로 사면 되겠다 제가 갔던 고기를 10분째 씹고 있어요 벌써 날이 어두워졌어 야 우리 턱근육이 한 3cm 늘어난 것 같아 야 복지털은 이거 해야돼 아무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물이 끕니다 야 일단 야채 가위를 좀 안 자르니? 육수에 진짜 좋아 야 결대로 찢어지네 무슨 닭고기야 오 야 맛있겠다 이거 무슨 영지버섯이야? 이거 중국에서 날라온 표고버섯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샤부샤부 비주얼 나오네 잠깐만 잠깐만 가위빠졌어 가위 가위 여기 아래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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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위를 어떻게 구해 야 이 씨 어떻게 구해 이거 가위 살릴 수 있어? 가위를 일병 구하기? 가위 이거 어떻게 해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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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녹았어 야 이거 못써 못써 야 치워 치워 샤부샤부 폐기버섯지 야 기가 막히는구만요 그냥 아 육수가 많이 없잖아 건더기밖에 여기 육수 좀 추가해주세요 아 예 주모에요? 육수는 한 번밖에 추가가 안되고요 면사리 추가하실 때 넣어드릴게요 원래 그냥 추가 안돼요 알았죠? 우와 와 진짜 대박이야 이거 진짜 향기가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끓어 근데 이거 아 뭐야 이거 여기 여기요 불 좀 넣어주세요 예 알았어요 불이요 불 불 숯 두 개 더 넣어드릴게요 불 어딨어요? 아 이렇게도 어떻게 언제 먹어 우리 아 여기 정말 너무하네 요거 레버 오프로 하지 마세요 온 그냥 놔두세요 아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예 열었어요 자 전세계 턱근육 올림픽 공식 후원 트레이닝 아이템 양학수술 후에 재활훈련할 때 이거 먹는다고 알고 있어요 오오 아이 씨 피는 좀 버리지 자 이겁니다 이거 샤부샤부니 샤부샤부 아 통째로? 통째로 샤부샤부 우와 세 덩어리나 있는데? 엄청 많죠? 야 이거 봐봐 전골같이 그냥 와 우와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이야 진짜? 오늘 럭셔리야 오늘 니 생일이냐? 오늘 럭셔리야 오늘 하이라이크 아 역시 뽕뽕뽕 우와 우와 야 공부 진짜 진국이야 야 점성 봐 점성 완전 액기스? 완전 액기스 야 진짜 크다 오오 야 먹어 빨리 야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야 빨리 먹어 도섯이랑 쪽바랑 오싵쇼 와 칼 아 진짜 최고입니다. 국물이 점점 진해져요. 나는 이런 아주 진득한 풀같은 국물이 좋더라고요. 아 맛있다. 야 이런 호강을 하네. 럭셔리네. 감트리 맛을 그냥 이제 더 쫄아가지고 진짜 진국 돼. 진짜 진국. 밥 볶아 먹으면 되겠어. 밥 있으면 진짜 딱이네. 밥 없지. 잊지 인마.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